훔훗 진짜 훈쩡해 halन다 훈훗 멍청한 호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보험 될 거야. 그거 내 카드, 어, 카드구나. 아, 아. 루아님 보고 싶어? 응. 루아의 아이치의 기분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거야? 오우. 내가 1일에 안 하려고 해도 괜찮을 거야? 아, 괜찮은 거야. 너무 어려워. 근데, 다행히 넷플리스 봤고, 여러가지 사이려고 그러는데. 안녕 눈은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한동안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았었어요 처음에 위장염처럼 돼가지고 고열이 나서 그전에 로하니가 기침 콧물 그리고 살짝 미열이 있어가지고 감기인가 했는데 로하니가 이제 좀 열이 심해져서 중위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일이지 했는데 그러다가 저도 살짝 기침이랑 가래랑 그렇게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이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가래가 계속 여기서 올라오는데 코도 막혀있고 가래로 여기서 호흡이 안되니까 정말 호흡곤란 때문에 이제 구급자를 타고 응급실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폐사진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이 좀 심해진 것 같다 해서 그 다음날에 또 있을 예정이었던 서울 일정을 마치고 제주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호흡기 내과를 방문해서 기관지염인 것 같다 해서 관련된 약을 받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도 진성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어제 새벽에 또 가래랑 기침 때문에 이제 호흡이 안 돼가지고 또 구급자를 타고 응급실을 갔어요 제가 원래 청식이 있어가지고 바이러스 검사 하나 했는데 메타바이러스라는 요새 엄청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감기 정도에 끝나는데 저는 이제 워낙 기관지 호흡기 쪽이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심해진 것 같아요 요새 잠도 너무 많이 못찾고 오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입원권 하셨고 오게 됐어요 이 입원실에 여기 병원 입원실이 여러분 오랜만이죠? 로한이랑 왔었는데 또 오게 됐어요 여기는 다른 방인데 조금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낮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괜찮은데 눕는 순간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브이로그는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를 기록해둘게요 안녕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돼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주인공 소주 강도 보성 우한 안녕 이거 치퍼야 하지 지금 탄과 세키의 약불들이 계속 택시하고 있어요. 흡입 치료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응급실도 많이 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고 혈액검사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칼이 전체적 난국입니다. 이게 뭐야.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아요. 왜냐하면 의료진 분들이 계시고 산대박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때문에 많이 못 들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항생제 수액을 맞았고 네브라이자라는 호흡기 치료를 했어요. 이제 밥도 와가지고 지금 밥 먹으려고요. 여기 챙길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따라키마스. こんな感じです. 제가 로하니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이번 전에 조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니고요.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밖에 못 나가가지고 오늘 못 봐요. 요즘 이 바이러스가 엄청 유행이래요. 보통 어린 애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잘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면역력이 약했나 봐요. 워낙 호흡기도 안 좋고 해서 이거 칼칼한데?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아빠는 COPD라는 폐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인스타에서도 정말 많은 메시지 받았어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선짱 로한. 마마가 고만네 고맨네. 이쁘게 하고 우리 아이들 모두 가고 있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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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드 엄마도 무서워하지마 내가 뜻을 했잖아 왜 뜻을 해? 엄마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뒤바래? 손이 나 얼음, 얼음 빨리 안 해 너무 조금만 뒤바래 왜? 조금만 뒤바래? 쟤 쟤 쟤 아빠 쟤 쟤 쟤 엄마나? 자 여기 한 마리 봐봐 엄마나 엄마나, 엄마 손잡아 주자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 엄마 아프잖아 아빠가 없으면 로안이가 지켜야지 알았어 아빠 안 물어봐 엄마가 고마워 엄마가 아파? 뭐? 엄마가 아파 밥 먹자 엄마 같이 먹자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싶어 여기에서 자면 지금 금방 괜찮네 내일 올게요 귀여워 귀여워 아빠 앉아 엄마 만나? 오랜만에 만날텐데 양반이 없어 나 힘들고 가지하러 와라 가수집 가져왔어요 제가 매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호흡이 치료하니까 엄청 숨쉬기 편해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기침 가리약도 먹었고 약도 먹었으니까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는 유튜브에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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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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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이고 가방 멋있다 할만해? 싫어 일단 병원에서 놀지 말라고 편집이라도 하라고 노트북이랑 페이스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편집하고 안 먹었지? 이제 여기 앞에 가서 김치찌개 하나 먹으려고 새로 생긴대요 무난해서 아무튼 역할 힘내고 빨리 낳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김치찌개 먹으러 갈게 정이 없는 놈 정이 없는 놈 정이 없는 놈이 아니라 스쿨스 해줘 한번 사러 가보죠 싫어 바이바이 이번에 제가 얼마전에 텔레비가 너무 힘들어 텔레비가 너무 힘들어 앉아서 연습을 했으면 무리にな지 않으면 생각해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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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ю~~~~~ pero昨日より 今日だいぶ楽で なんか薬増やしてもらったのと 回数を増やしてもらったからなのか だいぶ楽です なのでこのまま 一気に治っちゃいたいなーって 思ってます 無理しないでね 頑張って治します 오늘? 오늘 TikTok? 아픈? CD? 응, 페륨은 없다고 하는데 중리염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순서리가 이제 아직 이상해서 스테로이드 젤을 쓴다고 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다 끝나고 괜찮은 준비한 마사지 갈 거야. 이게 영상 속에 순창이랑 로한이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되게 힘을 내고 있어, 지금. 아, 여름고한가 도둑이 왔어요. 오늘은 오사카나가?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하지 않으면 정리할 수 있을까? 얘기하지 않으면 ウトウトして完全に寝てはいないんだけどその時間がすごい気持ちよかったです 何の話ここにいると楽しみがそんなことしかなくて声が全然出ない それではほんとに出ないようにします 最後の話 父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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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ぷを痛かったです 父さん! 父さん! 아빠 좀 힘들어 아빠 효과 효과 후회해 후회해 또 같이 먹어 응 나 말 좀 들어줘 아빠 너무 힘들어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 알았지? 응 양식도 담배 né 아 고기 해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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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흠 ㅜㅜ에 ㅜㅜ 야 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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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 비빈이야 좋아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비밀 주인아 엄마한테 뭐어떻해 쉣 나 모양 shotgun 쌉 왜 Finland naprawd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면 내일쯤 퇴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께보다 어제 괜찮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괜찮아서 목표는 내일 퇴원! 이거 먹어볼래? 매력은 빵! 아빠 금일 안 된다! 잠깐만! 아빠 먼저 줘야지! 예의 없어? 그래서 아빠 먼저 주고 좋은 아침이다! 익숙해지고 있어? 아빠 빨리 타 봐! 맛있다! 맛있다! 아빠 은행을 잡고 오지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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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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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시계! 아! 시단다! 응? 자!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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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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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빠 안 많이! 아빠 안 많이! 응 응 하나 더 하자 이리와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어떡해 어디가 아이템 셋 스크롤 살려주세요 또 하네 이거 우비를 H.I.J.K 아 뜨거워 신발 아니야 출발 출발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고마워 와 스즈핀쌤 스윤짱과 로한이 뭐같이 많이 탑니다 즐겁니다 뭐 근데 좀 Aunque 비내즈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피검사를 해본대요 염친 수치를 볼것 같아요 그걸로 괜찮으면 내일 퇴원하고 싶은데 나는 여러분 바트당고 드세요 안녕 엄마 선물 뭐야 이거? 진짜? 많이 사왔네 북한의 긴급수혈 엄마 나 집에서 먹자 알았어 집에서 같이 먹을까?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집에서 같이 먹자 엄마가 가져올 약속 가지 가져올 흐흐흐 퍼서 응? 퍼서 복숭아 여글드 좋아? 복숭아 여글드 이거지? 이거? 이거 누구? 아우 아아 좋아 잠시 다 좋아?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리 가보자 엄마 사과 싶봤어 응 고생한다 우리 유카도 내일 왔으면 좋겠는데 고생하자 고생하자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먹을 수 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샤인마스카트 고생하자 수니ちゃん 로하 내일 턴인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자 전혀 안전하게 고생하자 가장 처음 부분에 안전하게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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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뺏어 그렇지 마지막 아니야 그러면 진짜 또야 몇 시간에 이거 하는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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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할게 나 진짜 마지막이야? 약속해 진짜 마지막 거짓말 잘해 tulee 오야스미 여러분 오늘은 오클멍 4시쯤에 피 뽑고 왔어요 오늘 오전에 혈액검사가 있어서 미리 뽑으신거 같아요 진짜 놀랬어요 자고 있는데 피 뽑을게요! 하니깐 오오오오오오오소오오 моワワワワ 사야돼서 피 뽑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전날보다 많이 잤어요 많이 잔 것 같아요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오케쌰 오케쌰 선생님이 전에 아이씨 소문을 Byggie 血液検査の結果でちょっとなんか白血球が高いんだけどでもあの今ステロイド剤使っててだから高いしちょっと微熱が出てるって判断して大丈夫かなってことだったので本当はなんか明日か明後日退院できるかもねみたいな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お願いして今日は無理ですかって言ったら今日してみようかって言って今日退院できることになりました。 やっと外に出れるでも完全に良くなったわけじゃないし薬でどうかっていうのも見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一旦ちょっとお家で寝たいですねよかったでも露伴をいっぱい抱っこし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 すんちゃんもねなんか頑張ってるから本当ごめんでちょっとでも早く帰ってお手伝いできたらなと思います あとどうなるかお金け準備して出ようと思います みんなもありがとうたくさんメッセージ本当に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病院から出たら取ります あっにょーん 最後の時計の取り方 取れました お家に帰ります 안녕 야 뽀뽀아 기침할 때 어떡하라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징 아 귀여워 빨리 공부하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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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지 않아 너무 빠르지 않아 그렇지 구석구석 어 거기 구석구석 잘해 봐봐 왜 깨끗이지 아빠야 됐다 다 했어? 응 아빠 예뻐? 응 로하니는? 짱 잘 되겠다 자 잘 하쿠자 하쿠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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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몸 으응 흑 으응 으응 옳몸 와우! 다크죽 좀 TERROR!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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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아! 우리 애기! 화이팅! 다시! 가자! 엄마! 엄마랑 같이 가자! 고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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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쥬!